게임 때문에 우리 팀 쌍이 나빠진 것 같은데 그럼 안 돼요. 아 진짜 사회하기 힘드네. 죽여! 죽여! 아! 제가 마피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? 잭슨 눈 감아. 잭슨 고개 숙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마피아는요. 이걸로 찔러 이거. 어 좋다 좋다 좋다. 아니 저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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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전기기. 아! 허허허허허 잠. 경찰 뽑겠습니다. 경찰. 자 경찰.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확인해주세요. 허허허허 잠. 근데 원래 룰에서는 하룻밤이 지나면 마피아가 누군가 이렇게 시. 에서는 하룻밤이 지나면 마피아가 누군가 이렇게 에서는 하룻밤이 지나면 마피아가 누군가. 우리 그만 보내. 아 씨. 그 사회자는 듣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할 필요가 없어요. 허허허허 잠. 경찰이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? 경찰이 마피아를 듣는 사람이에요. 저 경찰이에요. 아. 에이. 그럼 첫 라운에서는 경찰만 역할을 하는 거야. 영재 형 마피아야. 마피아야. 어 맞아. 죽여도 어때 마피아 해보니까. 나는 이번에도 마피아 해보는 거 같아요. 나는 마크 진영이 이제 앞으로 존재합니다. 허허허허 잠. 우리 오른쪽에서 차례대로 죽여면 우리가 이길 거 같아. 나 씹는 게. 차례대로 죽여면 우리가 이길 거 같아. 나 씹는 게. 허허허허 잠. 자기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증명을 그냥 한 번씩. 무슨 설명. 내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증거. 저요? 저 아니에요. 어 표정이 약간 어색하다. 좀 되게. 좀 소시 중한 것 같은데. 허허허허 잠. 영재 형은. 조시민이에요. 마피아. 마피아. 영재. 아니 영재는 근데 왜 마피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술소리가 너무 거짓말. 거짓말. 그거 아니고. 그거 아니고. 우리 딱. 딱 이렇게 마피아 고르고 나서. 우리 이렇게 거기 들었어. 저번에. 제일. 제일. 치사한 사람. 어? 아니잖아. 지금. 저거까지 있는 거야. 오. 잊지마. 오. 그래. 또. 허허허허 잠. 아 중요한 건 저는 사회자예요. 응. 신분이 없어? 먼저 죽일까? 네. 전 사회자. 하하하하하하하하 사회자보다 중요해. 말 맞으니까 일단 좀 중요해. 아니 아니. 허허허허 잠. 방금 재범이 형이 딱 마피아 하면은 발 살짝 이렇게 닿거든?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양쪽이야. 마피아.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양쪽이야. 허허허허 잠. 허허허 잠. 그러니까 그래서 잭스 형은 뭐야? 난 경찰이야. 오케이. 그래. 지영이 형은?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에. 너 연기는 너무 퍼펙트야. 그러니까 진짜 나는 여기. 지영이 형 진짜. 지영이 형 진짜 너무 의심했어. 연기를 이런데서 써먹은 거야. 이번에는 나. 지영이 형. 허허허허 잠. 내 생각에. 영재, 마크 형. 마피아하고. 저 사람 죽이고 나 죽여야 돼. 그러면은. 그러면은. 장명이야? 어. 그럼 영재이야? 어. 그럼 영재. 허허허허 잠. 허허허 잠. 그럴 리가 없어. 답답할 거 같아. 진짜 답답할 거 같아. 자 여러분. 그. 의견 끝났어요? 네. 의견 끝났으면 다들. 허허허허 잠. 허허허 잠. 지금은 경찰이. 네 지금은 경찰이 마피아를 잡는 겁니다. 네 지금은 마피아가. 영재는 마크 나요. 마피아가 못 잡아요. 못 죽여요. 야 마크 형 잡고 나 죽이면 인정할게. 자 경찰. 조용히.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? 저도 제 분량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. 제방이 형 죽이자. 여기에 갑자기 의겸 나타나서 내가 마피아라고. 아유. 말만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. 자 경찰. 허허허허 잠. 경찰 고개 들어주세요. 자. 누가 마피아 같은지. 지목해주세요. 허허허허 잠. 허허허 잠. 근데 잭슨은 지금 좀 말이 많아. 형. 그쪽으로 화살 나한테 돌리지마. 나 항상 말이 많아. 나 항상 말이 많아. 나 항상 말이 많아. 아 근데 진짜 저번에. 하는 것 때문에. 진짜 좀. 아무한테도 믿음이 안 나고. 절대. 절대. 허허허 잠. 허허허 잠. 오케이. 나 죽여도 되니까. 먼저 죽여. 아니. 나 죽여도 되니까. 얘 먼저 죽여. 이런 말 어디 있어. 그래. 옥신하잖아. 그래. 왜. 날 죽여. 허허허 잠. 허허허 잠. 너 항상 영재야. 너 마피아야? 죽여 죽여. 나 죽여. 영재야 아니야? 나 죽여. 야 총 아니 또 나한테. 이렇게 한 거야? 허허허허 잠. 허허허 잠. 어 진정. 너 만약 마피하면 커피척이다. 오케이 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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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속인. 오. 형이 마피하면. 내가 마피하면. 일단 죽여보자. 오케이. 일단 죽이자. 커피 먹자. 잠깐만. 커피 먹자. 허허허 잠. 다시. 원래 선택했던 그대로 손을 들어주세요. 자. 시작. 아 아니라니까. 나 진짜 죽이면 안 돼. 자 그러면은. 너 어디 가르쳐. 유겸이. 유겸이 두 표. 세 표. 아 영재가. 영재가 세 표. 나랑 색센 형이랑 마크 형이 형. 어. 아 하마 얘 둘이 딱 이거 둘이야. 이거 둘. 영재 형이. 허허허 잠. 이 게임 때문에. 우리 팀 사이가 나빠지고. 자. 자 이거. 허허허 잠. 허허허 잠. 이게 죽여 이게 살려고요. 하나 둘. 잠깐만. 영재 형이야? 영재 형이. 영재 형 말하고. 유경이 오늘 잘하네. 저 죄송한데요. 아 진짜 사회하기 힘드네. 진짜. 말이 원래 많잖아요. 저희. 저희 죄송한데. 그. 그래서 사회자가 있는 거예요. 네. 아 유재근 선배님이 대단하구나. 허허허 잠. 허허허 잠. 저 죽이고. 저 카메라요. 저 죽여도 되는데. 저 죽이고 이 사람 바로 죽여. 진짜 이 사람이 제일. 영악. 영악한 사람이야. 진짜. 왜 나 죽여야 돼. 나 죽고. 죽여줘. 나 죽고. 죽여줘. 그것만 약속해줘. 만약 마크 형이 마피하면. 마크 형 이제. 나. 이 사람에 대한 신뢰 없어. 진짜. 허허허허허허. 허허허허 잠. 내 말 믿어. 믿어. 한 번만 믿어봐. 나 죽여도 돼. 그 사람. 그 다음 이 사람이야. 손. 나 죽인 다음에. 다 죽여줘. 저. 저 죄송한데. 저. 저. 죄송합니다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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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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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러분. 사회 좀 할게요. 손가락 올려주세요. 손가락 올려주세요. 사회 좀 할게요. 허허허허. 영재를 죽일지 살릴지. 하나. 둘. 셋. 하야맨. 아 영재. 아 영재. 아. 이거 죽이는 거 이거 죽이는 거야? 이거 죽이는 거야. 맹세. 맹세. 오케이 오케이 자. 허허허허. 선량한 시민이. 봐봐 이 사람 죽여 제발. 아 있습니다.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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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허허허허. 피하는 고개를 들어주세요. 아 재밌네 이거 누구를 죽일지 지목해주세요 아잇잇잇 누구를 죽일지 누구를 죽일지 고개를 올려주세요 오전 재미잠뻑 travelled 이걸로. 재미있 behold 재밌네. 경찰은 누가 마피아 같은지 지목해주세요. 자, 아침에 갈랐습니다. 누가 죽었어? 잘 몰랐다. 네, 설령한 시민 박진영 씨가. 경찰이 마피아를 잡지 못했습니다. 야, 이거 됐다. 그럼 됐잖아. 형한테는 된 거 아니야? 아, 그래? 형이 경찰이야? 형이 경찰이야? 시민이야. 그럼 이 두 명 마피아야 해. 네가 마피아였어? 잠깐만, 잠깐만 카메라 꺼주세요. 왜 이렇게 얘기 좀 할게요. 저는 마피아 게임을 통해서 정말 사회를 본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렵구나. 사회사는 듣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할 필요가 없어요. 죄송한데요. 아, 진짜 사회하기 힘드네. 자, 여러분! 사회 좀 할게요, 자! 아,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통일시키는 게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둘, 셋. 지금까지 갓세븐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Opposite theory. 워크 스타일encia의 변화는 gun술 Nacional 미래소에서 당신의 보냄기 잘 모델 civilization Season 1 그리고 stal 산 r